아버지 당신의 이름으로 나와옵니다 우리가 이시아 울부짖음을 죽게 올려드리오니 주님 한국의 유스를 우리에게 돌려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서 유스 무브먼트가 일어나기를 구합니다 주님 1900, 1900년도에 다시 한번 하시옵소서 당신의 영을 성령의 유스를 이곳에 부으시옵소서 주님 대학가의 성령이 부어지기 위해 기도합니다 10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 위해 성령을 부으소서 꿈을 주옵소서 환상을 주옵소서 그들을 세례 주옵소서 이 문화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그들의 엔터테인먼트보다 강한 것으로 이 시대의 영보다 강력한 영으로 성령으로 침대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예수 울부짖으세요 lift your voices just be a prayer right now and we pray for you Lord raise up rock the nations again raise up fast to get a prayer cross them into the wilderness set them apart and set them on fire break the ears arise let the long ears arise let the long ears arise God 1 1 감사합니다.